우승 임용화 우승 임용화 식사를 갖다 주시고 피시방이네 아주 김현 오빠 너의 CPU를 믿어봐 아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아 역시 이 부분을 봐 아 이제 라이브를 안 했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일곱 곱 아 일곱 아 일곱 어 누구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진호야 아 연호 씨 아 너무 아 연호 씨 아 연호 씨 진정한 라이벌이네 진정한 라이벌이네 아니 근데 진호가 그 얘기는 하더라고 자기는 이긴 적이 있는데 늘 작은 게임을 많이 잃고 큰 게임도 하면 또 저 연호 씨한테 됐다고 그게 진호야 올해 라이벌 그냥 오늘로서 딱 정지구 끊죠 아 오케이 진짜 긴장이 되네요 네 네 네네 아 진짜 이거 아 이게 진짜 벌써 이게 게임 들어가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벌써 이게 또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란의 황제와 반년 2등 홍진호쇼. 폭풍적어입니다. 세란의 황제와 폭풍적어예요. 세팅이 됐습니다. 정규현 씨 또 게임을 사랑해주시는 홍진호쇼와 우리 임유현 씨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긴장된 순간. 진짜 긴장되죠 이건 보통. 아 지금 손을 계속 불러요. 자 스타트됩니다. 다소 저희가 해설이 좀 미흡하더라도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를 떠나서 이 게임을 종국 씨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2번 정도 해봤거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저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로보트가 막 지금 갈고 있네요. 그게 뭐 하는 거야. 왜요. 뭐를 캐고 있네요. 저는 저는 좀 캐는 거예요. 야 손 도세요. 진짜 무지하게 빠릅니다. 사실 이 게임을 잘 모르신 따라 들으면 이 두 분의 이 신기에 가까운 손널리. 그렇네요. 우와 이걸 매일 크구나. 저거 보세요. 저걸 많이 많이 모아서 많이 캐서 저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자기 진지가 구축된 순간 결정됐다 싶으면 상대방의 진지를 뽀개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뽀개다니요. 뽀개고 뽀사버리는 팀이에요. 뽀개다니요. 아주 작살을 내는 팀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 작살 경기네요. 네. 굉장히 빠르네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안 하네. 대단하네. 이야. 이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어. 왜요. 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잘 못 들었어. 잘 못 들었어. 오랜만이라. 잘 못 지나. 잘 못 대수가 많네.